오늘 오전 10시쯤 구미시 장천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과 산림당국은 헬기와 소방인력 60여 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고, 불은 산림 100여 제곱 미터를 태운 뒤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주민 A씨가 화목 보일러에서 나온 재를 산에 내다버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며 산림 안팎에서 불시 취급에 주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소한 부지위로 인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